야 이게 진짜 억가지 탑 마인 보이세요 님들? 요리기 유성을 들고 왔네 심지어 연운 스타트 뭐야 할만한데? 그렇지 이거지 한 번 더 한 더 어 너무 좋아요 또 한다고? 아 언제까지 하는 거야 아 아 야 잠깐만 난 죽었다 난 죽었다 와 라인 좋은거 봐 야 이게 진짜 억가지 탑 라인 보이세요 님들? 이게 진짜 개 억가지 킬은 빅포르 2킬 카이사 1킬 케인 1킬 탑은 좀 구할만하게 없이 좋습니다 지금 요리가 아직도 1렙이죠 저는 곧 4렙 찍는데 요리 멘탈 나간다 아 그러니까 롤은 실력 게임이 아니다 존나 웅살 게임이다 증명이 됐죠 아 아 아 아 아 하하하하 진짜 억가도 이런 개 억가가 없네 좀 미안한데 아니 이건 좀 심해 억가가 뭐야 벌써 복귀했어? 아니 유채왕 썼나 왜 이래 빨리 복귀했지 아 레벨이 나도 빨리 부활한거야? 진짜 아 이거 역전 된다 이거 너무 방심하면 된다 이거 진짜 어디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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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은 게임 끝났네 억가 중에 최고봉이다 이거 올해의 게임이야 이거는 어 마스터 1킬 먹는다 아 1킬 먹으면 안 된다 어 어 어 아 3렙차 이상? 못됐다 방금 죽어서 이제 안될거같아 정글 다 먹고 라인도 다 파밍하고 이거 이거 제가 다 먹을게요 나 3렙차 낼거야 내도도 낼거야 이거는 선 넘는거죠 참겠습니다 나 3렙차 3렙차 요리 9레벨 저 12레벨이에요 3렙차에요 누군가는 말하겠지 국차하다고 국차해도 상관없어 국차한거보다 중요한건 돈이야 마이유심 마이유심 나이스 3렙차 마음껏 욕하세요 나에게 중요한건 담배 두갑을 살 수 있는 만원이야 4라운드 아니고 왔습니다 이러면 제가 지릴 수 밖에 없잖아요 선생님 제가 좀 캠도 켜겠습니다 선생님 내부에서 헐 난 배아저씨가 태병 4시골 그러고 있을거아니야 헐 안났어요 근데 캠 진짜 오랜만에 켠다 그래서 돈은 캠을 키게 만들어준다고 나도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 누가 나한테 미아핑을 쳐찍는거지? 그레이브즈 귀공 저 터나이가 담배 한대 피겠다는데 만원치 솔킬 보여 드릴게요 그냥 포장 파가지 말자 단측이자 영어로는 C A T C H 저거 두번쓰는게 뭐야 저거 아직도 이해가 안되 스킬이 어떻게 되는건지 예전에 저 바뀌었을때 연습모드 살짝 해봤거든요 이해가 안돼 뭔 놈의 스킬을 저렇게 어렵게 바꿔놨는지 우드루가 유지력으로 통보하니까 저도 약간 유지력으로 통보해보겠습니다 그레이브즈 그와중에 그 엘름 처넣을 날까? 그거를 수류탄으로 슝 그 어휴 씨 안 죽는거 봐 되네 어 부끄러워 다들 근데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지 않아요 부쉬에 있는데 이제 불용이라서 흘벗겨지는거야 솔직히 좀 부끄러움 그의 아이안지만 이 G-1은 흘벗겨지는.. 이 G-2이 그의 아이안지만 그의 아이안지만 그의 아이안지만 이렇게 꾸준히 그는 이 G-2이 넌 제거할 거 없다 어디 풍화를 제거하려고 이런 덕댕이들 잠깐만 저 여망의 와드 자 데이터 분석 짧게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겠다 이거 뭐야 누구야 니 엄마다 내가 밸런스팍이라고 니 엄마가 밸런스팍이다 니 엄마다 니 엄마다 니 엄마다 니 엄마다 니 엄마가 밸런스팍 우웩 니 엄마가 밸런스팍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